땅 속에 짓는 봉토 건물의 평면도입니다. 이쪽에 출입문을 들어가면 부엌이 있고 부엌에서 끝에다가 아궁이를 만들어야만 찜질방의 땅속집의 중앙정도가 아궁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워실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이 아궁자리를 미리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궁자리인데 이 부분을 돌과 흙으로서 이렇게 반듯하게 함실 아궁이를 만들고 앞으로 여기에 벽을 싸고 여기는 아궁 윗 입술 턱이 되는 것이고 뒤에는 식은 담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실 아궁이를 1m 20으로 하고 폭은 조그마한 방이니까 내경이 한 38cm 이 함실 아궁이 폭이 넓으면 더 좋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둘방을 짓는 평면도인데 부엌으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아궁이를 직각으로 하지 않고 이 방 중앙으로 이렇게 향하게 했습니다. 그래야 나무도 엮기도 쉽고 또 방 중앙으로 불이 이렇게 흩어지면 방이 고루 넓게 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욕실 겸 출입문 욕실로 들어가면 부엌 문을 열고 들어가면 욕실인데 안쪽에는 욕실이고 화장실이지만 입구에는 방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6평 정도의 평면도인데 아주 유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면도의 단면도는 아주 방은 1m 50 정도의 높이로 낮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장작도 작게 들고 그러나 방에서는 아주 활동력이 서가지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는 한쪽에는 없기 때문에 욕실로 놓으면 높이가 2m 40이 되니까 마음대로 여기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평면도와 또는 이런 단면도와 또는 아궁을 만들었을 때 앞으로 불이 어떻게 찜질방이나 봉토 건물을 고루 따숩게 할 수 있는가 그런 굳을 놓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땅속에 짓는 집이기 때문에 굴뚝자리가 땅속에 산에다가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동 무음구들연구소의 특장점인 아궁의 옆에 굴뚝이 설치되는 대동연도의 고래형식으로 놓으면 아궁이 옆에 굴뚝이 세워짐으로써 그러지만 아궁이 반대쪽에 있는 굴뚝보다도 대동연도 굴뚝을 만들면 더 방이 따숩습니다. 그 이유는 실내에서 더운 연도의 열기가 한 번 더 돌아주니까 더 따숩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전에 여러가지 평면도를 그리고 작은 규모의 건물일수록 아주 정확한 치수를 해가지고 부엌을 좀 크게 하느냐 샤오실을 좀 크게 하느냐 안그러면 방을 좀 크게 하느냐 이런 사진에 여러 번 실척을 해가면서 줄쳐보기를 해가지고 사람이 단위 보고 또 사람의 키나 활동 영역의 동선을 한번 생각해 보고 이러한 사진의 그러한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